팀장이 다니엘 해니인 회사는 어떨까? 산혜연의 혐오자였던 승현은 팀장에게 한눈에 반하고 역시 다른 팀 데리도 해니에 집착한다. 하지만 다니엘 해니는 조지아 크래프트 듀얼 브루 모델답게 솔직하지 못한 듀얼 인격으로 두 여자 사이를 저울질하고 결국 두 여자가 각각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. 그리고 그의 듀얼 인격은 차기에 쉽게 되는데.